아 그거 배웠잖아 그거 빨리 말해 나? 나는 이 술만 먹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의 밥을 먹는 게 참 신기해요 그렇게 먹고 몸이 안 무겁는지 너무 신기해요 나는 상습법이다 눈치가 알려졌으니까 자기소개 때 앞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자흠입니다 저는 상습법입니다 한국 왕송 오상맨진劇場 제시 유강 회계의 러셔라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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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에 다시 말한 후에 그 후에 그럼 요거트만 먹고 살 수 있어요? 하루 종일? 살 수 있지 1년 동안? 그거 배웠잖아 그거 빨리 말해 비밀이라도 있나? 아 너 먹고... 뭐 먹고 살아? 나는? 밥을 먹기 위해 사는 거 같아 나는 이 술만 먹고 사는데 어디서 배운 걸까? 카자흠은 이 술만 먹고 사나요? 어... 맞아요 방금 요거트 먹는다 했는데? 아니야 저한테 밥이라는 게 이슬 속이슬? 이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밥을 먹는 게 참 신기해요 그렇게 먹고 몸이 안 무겁는지 너무 신기해요 그런 말은 어쩌다 배우게 된 건지 이런 말을 참 은채가 잘하거든요 저한테 알려줘요 하나 더 배웠잖아 문 안 닫아가지고 맨날 상습범 이렇게 하면 돼 나는 상습범이다 연체가 알려졌으니까 자기소개 때 앞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아카다님입니다 저는 상습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배운대로 잘한다